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개인상 부문 기획대상 마리커뮤니케이션 이원호 귀하는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. 2015년 12월 2일 한국사고협회 회장 김흥기 축하드립니다. 네 자 편집 대상 디자인 신화 김희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계속해서 개인 부분 취재 대상 하나로 웨드컴 김샘이다.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취재 대상은 한국문인협회 소설문과 회장상입니다. 축하드리고요. 기념사진 촬영하실 때 잠시 닫도록 하겠습니다. 네 사진 촬영하실 동안 잠시 말씀드릴게요. 특별히 한국문인협회 소설문과 한국사고협회 하나로 웨드컴이 공동주최하는 2016 제1회 감사합니다.